이 장면은 무슨 아름다워 되게 오랜만에 쓰이시네요 이거 씹으니까 잘 뿌려야 될 것 같잖아요 이미 잘 뿌리고 있어요 전 이자님 편은 쓰지 않고 있으십니다 아까 막 뿌리고 있었는데 얘길 하고 싶으면 못 써보여 안 들려야 되는데 아우 상당히 별로 안 들려 여기 아직 후키 있어요 여기 안 하면 안 하면 안 돼 어떻게 슬퍼 아니 원래는 어디서 말해서 말해서는 리벨 날 했잖아요 흠 흠 비벨이 감사합니다.